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시풀 근심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궁금해 하셨던 그 디자인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학의 꽃 태양 디자인 전격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시프 권시프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디자인 태양 그 디자인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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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셨나요? 태양 어려우신가요? 태양 디자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법이고 디자인입니다. 카미 셰프 권 셰프 권 셰프가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리는 디자인입니다.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앞으로 많은 대회에서 만나요. 앞으로 많은 대회가 있을 것입니다. 재미없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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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있을지도 몰라. 감사합니다.